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무대는 정말 어렵게 대한민국 대안가수협회에서 한일 우정국제문화 가요페스티벌을 갖기 위해서 일본까지 다녀오신 이 가수문가위원회의 후원회장님 되십니다.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이상훈 회장님을 잠시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나와주세요. 자 반갑습니다. 이렇게 멀리 또 일본까지 또 다녀오셨다고요. 아 너무 좋아서. 아 예. 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방청을 해주시고 사랑을 듬뿍 전해주시는 그 마음을 감사하다는 뜻에서 오늘 선물을 가져오셨다고요. 네 선물은 노래 선물입니다. 네 노래 선물 여러분들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면서 한미꽃 사연 큰 박수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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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